하루는 소파에서 과자 던졌으니깐 아이스크림 조금만 먹고 하나는 잘했으니깐 아이스크림 많이 먹자 하루야 아까처럼 하루가 과자 던지면 돼요? 안돼요? 안되지 뭔가 그럴때마다 하나가 하루야 던지면 안돼 라고 해야돼 알겠지? 알겠지? 장난감 던지는 하루 어딨어? 하루야 장난감 던지면 안되잖아 하루가 또 던졌어 어떻게 해야돼? 정리해야돼? 뭐가 비밀이야? 정리해야돼? 정리해야돼? 정리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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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정리해야돼 정리해야돼 하루야 너 이제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제 큰일났다 그러니깐 안돼 알겠지? 맛있겠다 호호가 맛있어 아니야 오이마 비밀이야 비밀 오이마 비밀이야 오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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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먹는거야 하루가 혼자 도와줄 보니까 하루가 혼자 도와줄 보니까 하루는 아쉽게 안가고 하루는 자랑을 던지 오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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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비밀 우리 둘만 먹는거야? 응 셋이서 먹는거야? 응 엄마가 아빠가 하나를 먹으러 가야해 그럼 하루는? 아나 아나 비비야 하하하 하루가 안 먹지 비비야? 하루는 작은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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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이렇게 입으로 먹는거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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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해줄게 손 위에다 됐다 왜 그런 줄 알아? 하나가 장난칠까봐 당연 그래서 왜 엄마가 그러는거야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렇게? 응 깍지 끼고 그렇지 아이 예뻐라 손 못 그러면 어떻게 돼? 세균이? 마이킹만 가 도망가 이렇게 세게 세게 맞아 자 됐어요 이제 이거 헹궈주세요 손을 왜 닦는거에요? 어 벗겨주세요 네 하나야 손을 왜 닦는거에요? 어 여기 여기 머리가 묶어있으니까 음 여기 물 물 있으니까 그럼 왜 비노랑 같이 손 닦아야 돼? 음 그냥 뭐라고? 그냥 하나 몰라 그냥이야? 그냥 그냥 아 이거 그게 왜 싫어요? 아니 아니 이게 좋아 좋아? 하나는 이게 좋아 핑크 응 근데 엄마가 언제 다 좋아해 왜? 엄마가 그냥 엄마가 그냥? 응 아니야 이유가 있어 아니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엄마가 또 뼈아룩 하잖아 응 뼈아룩 하고 싶대 엄마가 하나는 핑크 핑크 라인 응 여기 봐 네 하랑 못해 이제 하랑 못해 있을게 응 아빠 자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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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장님 아빠 아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더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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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이 자는거 안쪽이?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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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야, 오기야, 아이 샴푸 아이 샴푸 핑크노? 응? 내가 혼자 입을거야 응 발죽 올리고 땡겸을 이렇게 어쩌지 자, 여기도 쪼 쪼 쪼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안 갈거야? 장갑이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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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쉬워 안갈거야? 갈거야 안갈거야? 아, 갈거야 아왔다왔다 갈거야 하루 기다리잖아, 저쪽에서 하루가 하루 기다리잖아 빨리 오래 하루가 빨리 와 라고 하네 가자